어머머머! 호랑이님 너무 멋있다 구독 눌러줘 메르쉐에서 남자들 본능을 일깨워주기 남자친구의 본능은 약간 여리여리한 것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한번 해보지 뭐 저 좀 구해주세요 막 이런 느낌 뭔지 알지? 조만간 방송 빡정하겠네? 스파트!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잘까? 아! 시부레! 아니! 저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저 메르쉐인데 저 좀 지켜주세요 브리니 님 여자세스 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말도 안 했는데? 거점을 고벼봐요 네, 보급으로 네, 보급으로 아, 쒸! 아, 진짜 저 좀 지켜주세요 아, 졌다 진짜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귀여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? 아, 그러네 누가 누군가가 대기 잡을게요 메르시 님 메르시 님 메르시 님 어디 있어요? 리도우 잡았어요 아, 메이 메르시 잡았어요 메이 조심하세요 메이 자 여기서 궁각 좀 볼게요 네 미치기 하세요 아니 뭐야 궁각을 볼라고 하자니 뭐지? 아 메이한테 다 좋네 좀 알겠습니다 초âl 추건 도망진kl 저 지금 안에 구속행이야 감사합니다 놀렸다 살렸어 엘 저어어어 이거 잘하면 됩만 겐지! 그렇죠! 겐지님 잘하고 있어요! 여러분 우리 모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겐지님 겐지 빼시면 안 돼요? 잠시만요. 불쌍이. 꾹! 갸도 크라이! 하하하하하하하하 아! 꼭 쳐! 막이구! 갑자기 뒤방에. 오우 잡았다. 멜리만 잡으면 돼요. 그전에 딴 캐릭터가 올 것 같아요. 다 잡았어요. 잘했다 우리 팀! 오우! 트랙!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머머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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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는 너무 멋있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내가 좀 멋있지. 아 네 감사합니다. 야야야야야야. 호랑이. 어? 어머머머. 야 이거 어머머머. 먹히는 건가 봐. 내 거 할래? 어머머머. 어머머머. 너 리사냐. 저 오빠 마음속에요. 알지 말고. 어머머머. 박력 있는 거 봐. 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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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너무 멋있다. 저 부활 없어요. 목소리 참 예쁜데. 얼굴도 예쁠 것 같아. 아 이 새끼 뭘 좀 안하자. 아 진짜 짚짝뚜짝다네. 아무래도 못 간다고요? 죄송한데. 어. 그 말 좀 와서 두 남자친구 있거든요. 남자친구 지금 뒤에 있으니까. 그냥. 그냥 웃겼어. 아니 남자친구가 뒤에서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. 하지 말라고. 뭐 하냐. 뭐 하냐. 헤어지자 우리. 그게 아니라. 헤어지자고. 이거 누군데. 다. 다. 카나. 맞다. 잘 있으래. 아. 나 이거 어떻게 나간다냐. 나간다. 잘 있으래. 해야 됩니다. 다. 올해 네. Hangzt. 봄 senkreng